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갔습니다. 네. 또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나중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재석 기자의 평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평론을 배제하고 또 얘기하자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1년 전 이맘때쯤을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때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그때 패널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이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1년 전쯤에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동호 반복이긴 한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정무기능이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사실상 없는 것 같다. 이것은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종국적으로는 대통령 부부를 이제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그냥 준비해서 세팅하는 형태로 지금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르기만 하는. 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논평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노지민 기자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평가들을 뒤로하고 정말 순전히 이제 기능적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기사를 계속 쓰게끔 만드는 행보를 하고 있기는 하다. 어떻게 하면 이게 논란이 됐던 비판을 받건 기사 논란이나 논쟁의 중심에 서게끔 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겠죠. 그런데 일단 그럼 이거 한 번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의사 관련 거의 대본이 비공개로 진행이 돼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시차를 둔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를 해서 사진을 몇 것을 제공하고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 언론은 그냥 받았을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과거에도 뭐 그런 비공개 사례가 없지는 않았으니까 이번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박하겠으나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비공개 행사를 해서 사후적으로만 던져주듯이 하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겠어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이나 사설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연이은 행보들이 부적절하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 그런 공감대에 입각해서 언론들이 논평이나 비평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그래도 짚을 건 짚지 않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읽히고.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화제의 인물, 논란의 인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키워드를 붙여서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흰 셔츠, 뿔테 안경, 청바지 이런 게 같이 붙고. 또 얼마 전에 쪽방촌 때는 목장갑, 형광조끼 이런 옷에 대한 아이템들이 꼭 같이 제목에 붙은 기사들이 양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좀 되게 투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진보나 보수나 이런 성향으로 굳이 분류를 한다면 대체로 공통적으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칼럼 같은 것들을 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서 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와 관계가 틀어진 게 김 여사 때문이니 이들의 관계 개선에 나서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이 쓴 칼럼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에 대해서 행보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를 먼저 해라. 이건 어느 정도 논란이 된 사안이 좀 마무리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접근 관점의 차이들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논평을 해요. 비판적인 부분도 하는데 문제는 시간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내보내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대통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브리핑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그대로 베낀 것. 브리핑 내용을. 그거 말고 쓸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되게 부적절한 단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법적 지위도 없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다든지 서술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기사에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브리핑 내용의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옮겨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일부 스트레이트가 나갈 때라도 논평 기능력이 안 들어가니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씀으로써 잘못된 오도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여지는 있거든요. 이게 필터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게으른 건지. 사실 이건 좀 한번 평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대통령실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서 이러이러하게 말했다라고 워딩을 탁 박아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됐건 여사가 현장에서 했다는 말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적절한 서술어들 선제적으로. 그게 아닌. 이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디를 방문해서 뭐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브리핑 자체가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브리핑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자체가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무엇뭇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했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발언 말고요. 저는 그 발언을 가장 문제 삼았는데. 발언이 있는 거니까 쿼트 따서 그대로 옮겨 봐야지. 쿼트 따서 써야 되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 등등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다른 문장들.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거는 건조한 문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건조한 문장을 기자 본인의 본인의 문장으로 써야죠. 바꿔야 되는데. 육하원칙에 입각한 건조한 문장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형태로 쓰는 거니까. 복부시죠. 복부. 복부시고 매우 그냥 안이한 형태로 기사 쓰기에 관행이 답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여기에 그러면 최소한의 문제의식이 녹아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기사 형태로 썼다는 게 이게 어떤 성격의 일이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 것들인데. 그럼 이걸 대통령실이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전하면서도 그 맥락을 짚어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그런데 대통령실이 밝히는 건 뭔가 좀 공인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사실 여러 가지들을 좀 묻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말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스스로가 서술한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복붙할 때 기사로서도 스트레이트 기사로서도 통용될 수 있을 만한 문장이냐. 아니면 그거를 베꼈었을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이냐. 이걸 좀 구분해서 기자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앵커는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 그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쟁점이 되지 않을 만큼 여사의 워딩들이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점이. 그렇게 큰 어떤 쟁점이 안 될 만큼. 제가 왜 얘기하면 일본은 보통 스트레이트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일단 선입견이 부여가 돼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논평을 그다음에는 따라 붙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문장의 선입견이 크게 작동되지 않을 만큼 여사의 말들이 워낙에 강렬해서. 그거 말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방송사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이걸 아예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아예 안 다룬 방송사도 있고요. 다뤘다 해도 보통은 이래요. 방문을 했다.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이러이러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반응은 이러하다. 이렇게 병렬 형태로 이렇게 서술하고 끝내거든요. 저는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보수 언론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걸 편하게 강조했냐면 이런 사안은 좀 관점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발언들을 현장에서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관점을 가지고 따지는 리포트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병렬하고 나열하는 형태의 리포트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거나. 그렇죠. 이렇게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김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평가를 회피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보도들이 많죠. 요즘 방송사 뉴스들이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 여기서 뭐 평하고 맑고 또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B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었고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에서도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TBS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 모셨는데요. 우선 인사 나누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BS의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내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일단 간단하게 그냥 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는 과학기술 환경 보건의료 이런 쪽을 취재해오던 기자였고요. 2020년 6월에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TBS의 재난방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TBS가 안 좋아지면서 올해 2월 말에 전임 대표님께서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시면서 비상경영체제가 되었고 그래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비상경영체제의 실무책임을 맡는 경영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 전에 TBS의 직원 수가 38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0명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6월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서 특히 외벌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원 줄이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6월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주기 시작하면서 부업도 임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밤에는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지금 부업을 인정했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무슨 돈벌이라든 회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퇴근 후에 야간에 겸직을 일부 허용을 하게끔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그거라도 배려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단도직입으로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경영상 비밀이라면. 통장 잔고가 얼마입니까 지금? 통장 잔고 지금 1억 원 미만입니다. 그럼 앞으로 들어올 돈은 없는 거죠? 들어올 돈 없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마는 9월 25일 날이 월급날인데 9월 달 240명 월급은 사실상 거의 체불이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서울시와 관련된 지위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990년에 교통방송으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는 독립재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간으로 남은 상태에서 매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근거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지난 6월 1일자로 완전히 끊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출연기간도 해제가 되어서 사실상 서울시랑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냥 독립된 민간재단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tbs가 입주해 있는 곳이 mbc보다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 소유주가 원래 서울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너무 답답한데 2020년에 좀 독립을 시킬 거였으면 건물이라도 주고 독립을 시켰으면 그 건물이라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담보라도 잡혀서. 그러면 그동안 무상으로 써왔습니까? 아니요. 무상. 임대료를 냈어요? 지금 세상은 되게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당연히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왔는데 서울시 출연기간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쌌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연말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올 연말까지는 그 사무실은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올 연말까지는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허락을 받은 상태인데 지난 5월부터 임대료는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 타계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서서 tbs를 인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여기 인수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tbs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민법상 비영리재단이고요. 그러니까 비영리재단은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서울시 출연기간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기부행위를 해왔던 거죠. 매년 출연이라는 형태로.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서울시 대신 tbs에 기부를 할 어떤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있어요? 사실 물밑으로 그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도 기부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도 기부를 할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 도로교통공사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이런 것도 다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권만 마련이 되면 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그냥 인수라고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그냥 인수이사를 밝힌 업체가 몇 곳 있다. 언론사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2월부터 계속해서 서울시랑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tbs에 기부 형식으로 혹은 다른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았고요. 실제로 그 tbs가 가지고 있는 95.1 주파수가 황금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성취가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채널에 욕심을 낸 곳들이 몇 곳 문을 두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한 두세 곳 정도가 재단 형태에서 기부라도 하겠다라고 나선 곳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희망을 마지막으로 놓지 않고 있는데 지금 또 방통이랑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 방통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서울시 출연기간이 해제가 되었잖아요. 출연기간이 해제가 된 것과 동시에 서울시 출연기간 정관이 민간재단 정관으로 바뀌어야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8월 27일 날 tbs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을 한 다음에 방통위에 개정된 정관을 허가해달라고 지금 보내놓은 상태인데 방통위에서 이상하게 그 정관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방통위에 가시면 올 수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방통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통위원들이 의결을 할 상황이면 사실은 진짜 난감한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그냥 관리하고 있는 산하 방송국의 정관을 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과장 정결 사안이에요. 그런데 안 해 줘요 그런데 안 해 주고 있어요. 과장이나 국장의 정결을 결정을 해서 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문 두드렸던 곳들이랑 협의를 해서 돈이 들어오면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에서 지금 이상하게 그걸 안 해 주면서 9월에 월급도 못 주게 생겼고 이러다가는 진짜 9월 10월에 문을 닫고 채널을 반납하게 생기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해 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그냥 양쪽의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의 눈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통위가 지금 가장 눈치를 볼 대상은 두 곳이잖아요. 한 곳은 이제 윤석열 정부고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지금 의회에서 권력이 가장 세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양쪽 다 tbs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참 tbs가 이쪽에서도 미움을 받고 저쪽에서도 미움을 받는 이상한 상황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tbs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큰 관심이 없고요. tbs 편 들어봤자 별로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그냥 tbs가 이대로 그냥 망하고 나서 채널이 반납되면 그 채널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더 좀 답답한 경우인데 민주당은 당연히 tbs 편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일단 민주당은 tbs의 지금 직원들이 김호준 씨의 뉴스 공장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는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tbs가 민간의 기부나 투자를 받아? 이거 민영화 아니야? 민영화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도 또 tbs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tbs 재승인 시점이 언제예요? tbs 재승인 시점 그러니까 재허가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통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방통위가 지금 tbs 정관 허가를 안 해주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원래 이게 서울시 방송국이었는데 민간으로부터 기부 같은 행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큰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급하니까 당장 좀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허가를 해준 다음에 연말에 재허가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금 계속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연말이 기점이겠네요.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로 연말이 기점인데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9월 10월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퇴사가 더 줄 이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40명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각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버티자. 우리가 문 닫자. 끝까지 버티다가 문 닫아야 되면 우리가 셔터 내리고 쫑하자라고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개별개별에 생기는 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를 한쪽에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뭡니까? 말하자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공식적으로는 기부군품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부가 아니죠. 그건 기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tbs에 대해서 기부행위는 무조건 반대급부 없는 기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좀 이렇게 요청하려면 뭔가 기부할 수 있는 주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득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참 어렵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tbs 재단이랑 협업이나 파트너십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부를 하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불명료하니까 뭔가 기부를 손쉽게 차라리 인수가 더 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막혀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방통이나 민주당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사실은 방송법상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단이 공중파 채널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재단에 어떤 곳이 기부를 해 가지고 뭔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법상 규정을 하고 있는 법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tbs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하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진숙과 mbc의 모든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게 지금 일단락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tbs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강양구 본부장이 얘기하신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민주당 내에 실제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tbs에 계시는 언론 종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 제도적인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방통위 공무원이 이리저리 눈치를 봐서 도장을 못 찍고 있다면 그걸 압박해야 되는 주체도 국회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것 말고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tbs 위기가 시작된 게 보도의 문제에서 비롯이 됐잖아요. 사실 그때 보도의 문제는 보도의 문제를 따지는 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진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 그 서울시 문체위에서 서울시의회 문체위에서 서울시 측에서는 tbs가 어쨌든 기상정보 재난방송 유지하는 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여전히 tbs랑 어떤 식으로든 간에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서울시가 독단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위에는 지금 tbs랑 끊어졌다고 지금 환호하는 분위기거든요. 자기들이 한 건 해냈다라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제 개인 강량구로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tbs랑 계속 관계를 가지고 가기 쉽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년 일이고 지금 사실은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어떻게 버티는 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버티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방통위에서 지금 딱 막혀 있는 상황이고 저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통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tbs 가장 재정 문제잖아요. 일단 가장 급한 건.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기부를 받으려면 정관계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관계정을 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일단 첫 번째는 방통위가 일단 정관계정의 건을 승인을 해 주는 것.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부를 받든 뭐든 한번 해볼 테니까 길만 좀 열어둬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에 대해서 혹시 들여다볼 게 있으면 그거 계속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연말 제어가 심사도 있으니까 그때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tbs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연말 제어가 과정에서 제어가 불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어가 불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어가 심사 때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게 재정 계획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서울시를 대신할 쩐줄을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은 어떤 그냥 음악 계속 내보내고 이러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출연자들 중에서도 출연료를 최소한으로 받거나 받지 않고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외부 출연자들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분이 최일구 앵커 같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pd들도 거의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석 때도 통상적으로 해왔던 추석특집 방송 추석특집 교통방송 같은 것도 다 계획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일단 1차적인 과제는 방통위 정관 개정 승인의 건이다. 그럼 이것만 되면 기부 받을 곳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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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찾겠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일단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점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강연구 부문장 특별히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얘기만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데 tbs에 대해서 여기 청취자 시청자 분들께서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bs를 지켜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을 테고 tbs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있을 텐데 95.1 채널에서 계속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의 의견만 옹호하는 방송이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bs가 문 닫고 그 채널 주파소가 반납이 되었을 때 그 주파소가 어디로 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tbs의 문제가 그냥 tbs 직원들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방송 환경과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걸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할게요.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보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